김용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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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나와주세요. 204 K브랜드에서 베스트 브랜드 부문 김용민 내용은 같습니다.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베스트 브랜드 부문 김용민 내용은 같습니다.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. 손짱 꺼주세요. 앞에 서시고요. 네,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수상하셔서 너무 너무 축하드리게 좋은데 앞으로 좀 수상하실 분들도 이렇게 박수가 흐려할 것 같습니다. 네, 시상을 수고해주신 이 이사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베스트 브랜드 대상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